빛나요 살아가요 제가 지금 계신 사장님 형님들 14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동행하시면 우리 사장님님들이 참 많아요 야 이거 뭐 남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뇌 쏟아지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하지만 내가 우리 최연이도 있고 재정이도 있고 뇨랭이도 있고 수준이도 있고 아무래도 있을 것이라 내가 이거를 또 훌륭할 수 있구나 지금 사장님들이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? 근데 이렇게 얼굴을 보고 보고 있어요 지금 때가 뭐 하세요? 네 근데 왜 이렇게 큽니다 여기로 내가 오 오 오 오 오 오 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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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